코로나19로 그간 축소돼 운영해왔던 전국 치매안심센터가 서비스 정상 운영을 재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유행 감소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등을 고려해 이번 달 2일부터 치매안심센터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12일부터 치매안심센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면 프로그램을 축소 또는 중단하고, 동영상 자료 등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해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올해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보건소 인력 중 방역인력 지원을 확대하면서 대부분의 보건소에서 직영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준비기간을 거쳐 이번 달 2일 전국 256개 모든 치매안심센터가 인력 기능을 재정비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상담, 검진, 사례관리 등의 종합적 서비스를 정상 제공합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노인은 399만 명으로 앞으로 센터를 방문해 치매예방, 인지강화 교실 참여, 쉼터를 통한 낮시간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도 치매안심센터 내 가족 카페를 이용하며, 치매 환자 쉼터 이용 시간 동안 휴식하거나 가족 간 정보를 교환하고 자조모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지자체 상황 등 필요시 원격 의료 돌봄, 배송 서비스 등 비대면의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